갑신년 중하월에 남해방이왕이 영덕전세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 적 삼해용왕을 정하니 군신 빈계기 천승만기라 강한지장과 전택지신이 오른으로 앉아 수삼이를 즐기시더니 과음하신 탓이온지 남해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백약이 모여라 혼자 앉아 단식을 하시는지 탑상을 탕탕 부다리며 제한탄식하여 울음을 운다 용왕을 기울어대 제한탄식에 괴이한 명그러던 주장궁극 높은지 법 없이 부었으니 제발 바타 변작이 없었으니 어느 누구나 날 살길 허나 웅장헌 용성 흰색 자탄 물을 흐른다 흑박의 혀는 헛군이 흥전을 뒤덮고 풍새우가 사면을 흐르더니 서느 도사가 장을 떨쳐 입고 궁절을 내려와 제배이 짓만 약수삼철을 이어 해당화 구경과 태국은 요지연을 전염볶고를 얻은다고 다 없다가 다행 풍편에 듣자오니 대왕의 병세가 안만비중 타기로 욕구저 왕나이다 왕이 왈 원건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한 나의 병세의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줘 우선은 맥을 보아이다 우선은 맥을 보아이다 꽝니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을 볼께 흰소장은 파요 간담은 못이요 대대장은 금이요 신방과 앙수요 피곤한 도라 간맥이 택과야 벚꽃 토였으니 피의가 상하오고 탐성이시고 신경이 약하고 대대장이와 항성은 간담 성야지라 방서에 일러스레피 내 심지로 조국이 탐은 내 심지 표고니라 신경 중 한병이 식허고 신동 중 한병이 생하오며 신경고 상하오니 무슨 병이 아니랄까 오로칠당이 급하오니 부중탕을 잡수시로 부수지 왕지 종탑돈 노산 사육청운동 세신을 거토 육종용 택 딸기소파가 칸종감초짓풍 소일증 정반념용 이십려 최선시대 효무통장 서울대 설사가 급하오니 강한 매출탕을 잡수시오 매출을 추구하여서더니오 산을 추구하여서더니오 백봉령 사양 온자 해 해왕 당기角몬과 칼목 꿈과 간동 fists 불승전 만년용 다시 악 시별 amar 선물도 잡았을때 종후 통전이라 신롱집의 조약을 딱까지로다 쓰다가는 치료 먼저 죽을 때 약을 한데 월적어 인상리가 머니 대구원이로고 지갈 생진 넘여 조영양이로다 백조를 감우더니 항박 미강이로고 해가 데 습허고 겹치만 가라 감추는가 그러니 후즉 대구원 쭉 오오오오오우 생즉사하로다 친구로 다스릴 적 전기지 3벽이며 갑인 갑술실 탐욕류 술어주고 흐릴르시에 태장경 상냥을 주고 영무로 주워보자 일심내기로 해 남해간 사이붐 육공손 칠무에 팔레까루형 기상기무치 팔몬과 자맥을 물었을 때 흐릴미 없으니 시베경 주워보자 심장연처천돌구미 어걸상환중하나완신걸 단종훈륜을 주워줄 때 급비병상 음등청을 주었을 때 아Сètres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약화 step 7 요원 3 사맥을 다시볼째 백기 경동맥이라 피우맥이 상하온이 복중으로 난 평이여 복중이 절려 아프긴 한 화병으로 난 병인데 음량 풍편이라 여섯 가지 기운 이동하여 손이 신기란 영음이오 진경에 민한 정량이라 흥부하던 황달을 겸하였사오니 진세산간 그 독기가 흐르렀으면 하루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엄라대왕이 풍성 삼촌이여 동방사이가 조상이 되여도 풍성 삼촌 돌아갈피 허였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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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